HP DeskJet 1000 프린터 시리즈에서 잉크 카트리지를 교체하는 방법 프린터에 잉크 카트리지가 부족하거나 잉크가 부족한 경우 새 정품 HP 잉크 카트리지로 교체합니다. 전원 버튼을 눌러 프린터를 켭니다. 용지함에 용지를 넣습니다. 프린터 앞쪽에서 카트리지 액세스 도어를 엽니다. 인쇄 캐리지가 프린터 중앙으로 이동하고 멈출 때까지 기다립니다. 캐리지가 유효 상태이고 모음이면 잉크 카트리지를 부드럽게 눌러 분리한 다음 카트리지를 슬롯에서 꺼냅니다. 새 카트리지를 포장해서 제거하고 당김 탭을 사용하여 카트리지 접점에서 테이프를 제거합니다. 주의! 카트리지의 구리색 접촉부나 잉크 노즐은 만지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만지면 잉크 노즐이 막히거나 잉크가 제대로 분사되지 않거나 전기 접속 불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딸깍 소리가 나도록 새 잉크 카트리지를 해당 슬롯에 밀어넣습니다. 필요한 경우 2단계를 반복하여 다른 잉크 카트리지로 교체합니다. 카트리지 로드가 완료되면 카트리지 액세스 도어를 닫고 전면 도어를 닫습니다. 참고! 새 카트리지를 설치한 후 문서를 인쇄할 때 카트리지를 정렬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지침에 따라 정렬을 완료합니다. HP 지원 유튜브 채널에서 더 유용한 동영상을 찾아보세요.